여름이 왔네요. 생활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는데 전 마음이 열리지 않네요. 문 밖에 나서기 힘드네요. 근데 저에게 기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.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서 힘들어하고 있어요.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. 전화를 걸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. Safe & Strong Helpline에 전화하세요. 1800-923-4357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. 감사합니다.